지난달 중순 강원도 육군 모부대의 사단장 이메일로 여성 위관급 장교에 성추행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. 대대장인 A 중령이 사무실 등에서 말로 희롱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신고 접수 당일 부대 양성평등 상담관이 피해자 약식 조사 후 육군본부에 알렸고 다음 날 오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됐습니다. 가해자 A 중령은 곧바로 출근이 금지된 데 이어 보직 해임된 채 군단 보충대로 인사 조치됐습니다. 피해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해당 부대에서 그대로 근무하도록 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놨다고 군 수사관계자는 말했습니다. 수사는 사단 군사경찰이 아니라 신고 접수 이틀 만에 육군 중앙수사단이 맡았고 지난달 말 피해자 조사를 마쳤습니다. 중앙수사단은 이달 초까지 A 중령을 조사했는데 부사관 2명의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. 육군검찰은 강제추행과 희롱 혐의로 A 중령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육군은 대대장이라는 가해자 신분상 부대 내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. SBS 김태훈입니다.